나스드로비의 콩칸 입니다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데 그동안 코로나 지원 근무로도 바빴고 그 다음에 헬스장도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이런 것 때문에 운동도 사실상 2주 정도 아예 딱 끊었어요 끊는 상황에서 영상 찍은 것도 뭐 별로 없고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은 11월 중순 쯤에 했던 무브날 스쿼트 영상을 올릴텐데 그때 이후로는 운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빨리 시국이 좀 다같이 열심히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왔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사는 지역도 충청북도 제천시인데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거의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으로 운동 시설이 전부 폐쇄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몇 주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그런 고민이 좀 많고 누구날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이 매우 적응이 되고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에 요렇게 중단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홈트 쪽으로 해서 영상을 또 꾸준히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열심히 뭐 어디선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 나머지 올린 거 마주 봐주시고 항상 파이팅입니다 나스트로비에